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에서는 LG 소액결제와 현금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이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LG 소액결제의 장단점과 현금화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소액결제란 휴대폰 요금에 합산하여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로 디지털 콘텐츠 구매에 사용되며 간편한 결제 방식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없이도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LG 소액결제는 LG유플러스 통신사 이용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의 특징은 간편성, 안전성, 소액결제 가능, 후불제 등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결제 옵션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불법적인 현금화 등의 문제에도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LG 소액결제 현금화는 결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주된 목적은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긴급한 현금 필요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긴급한 현금 필요 상황이나 현금 흐름 개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화를 진행하기 위한 조건들도 존재합니다. LG유플러스 고객이라는 점,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LG 소액결제 현금화를 진행하기 위한 진행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현금화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LG 소액결제로 결제를 진행하고, 결제 내역을 업체에 제공해 현금화를 요청하면, 업체는 이를 확인 후 현금화 금액을 지급합니다. 수수료는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현금화를 진행하기 전에 수수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현금화의 주의사항과 안전한 거래를 위한 업체 선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소액결제 현금화는 합법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와 수수료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금화를 진행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영업소재지, 연락처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후기나 평판을 조사합니다. 서비스 내용과 수수료를 비교하고,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LG 소액결제와 LG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서비스들은 우리 일상에서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